오늘도 수원삼성이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1대1 안산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수원삼성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였거든요. 수원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역습을 당하면서 이제 안산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슈팅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이제 수원삼성이 조금 더 점유하고 안산이 역습을 하는 이런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원삼성이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이제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달라졌고 공격에 대한 찬스도 잘 만들고 분명히 찬스메이킹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 안산이 수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경호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있고 투톱이 되는 형태인데 수비할 때는 이 투톱이 내려오면서 5-4-1 형태처럼 됩니다. 정말 이제 뭐 수비 숫자가 일단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원삼성은 피터, 이제 홍원진 새로 합류한 홍원진이 올라가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좀 뛰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약간 수원삼성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물론 홍원진 선수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저 자리가 원래 김보경 선수 자리거든요. 김보경 선수가 나왔을 때랑 홍원진 선수가 나왔을 때는 약간 다르죠. 왜 그러냐면 김보경 선수는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홍원진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및 약간은 좀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완전 공격 자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보경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김주찬 선수랑 계속 스위칭이 되죠. 김보경이 수비를 끌어내면 김주찬이 침투하거나 혹은 뭐 뮬리치가 침투하거나 아니 뮬리치가 측면으로 나오면 이때 김보경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를 끌어내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저 홍원진 선수가 저 역할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원이 기본적으로 이 공격적인 형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드는 건 변성환 감독이 온 다음에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측면에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면 끌어내는 순간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길 때 침투에 들어가는 뮬리치 뭐 이런 식으로 수비를 잘 끌어내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좋은 찬스들이 나오는데 결정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오늘 이제 안산이 수비적이었지만 공격할 때는 공격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산이 오늘 역습을 꽤나 잘했거든요. 이때 이제 안산의 수비가 오히려 적어지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 수비가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면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뮬리치 여기서 이제 공간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 여기서 뮬리치가 이 좋은 공간에서 1대1 찬스에서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이런 장면도 있고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뛰어들어가는 김보경 그리고 김주찬이 약간 측면에 있다가 수비를 끌어내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수비를 끌어내는 순간 김보경 선수가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김보경에게 패스. 이 패스가 괜찮았어요.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보경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 다음에 측면에 있었던 김주찬이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기서 스위칭이 되면서 컷백.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김주찬 선수가 골대 바깥으로 슈팅. 이것도 있고 이 장면도 여기서 이제 안산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여기서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주는 패스가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전진우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뺏어서 뮬리치한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뮬리치가 바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접으면서 골키퍼를 제끼려고 하다가 골키퍼가 뮬리치의 드리블을 막아냈죠. 여기서 득점을 못했어요. 충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볼이 끊어냈지만 다시 우당탕탕 뛰면서 피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피터가 볼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터치가 약간 미스가 났어요. 그런데 수비수가 이걸 걷어낼 때 피터를 막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터의 손에 막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골 취소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요 전 상황에서 뮬리치가 마무리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요런 기회들을 계속 놓치니까 이제 역습을 당한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도 마무리를 못해서 역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수원 삼성이 오늘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 만드는 플레이는 예전보단 분명히 나아졌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주찬 선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고 이때 풀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백도 신경 쓰고 김주찬도 신경 쓰고 수비수들이 두 명의 선수를 신경 쓸 때 뮬리치가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뮬리치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뮬리치가 이 측면 공간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공간 만들고 공격하는 패턴은 달라졌구나. 인데 결국 이제 저 결정을 못 짓는 건 수원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산이 역습을 할 때 역습 패턴이 오늘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앞쪽에 노경호 선수가 핵심이거든요. 노경호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이제 역습을 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처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경호 선수를 조윤성, 백동규 이런 선수들이 견제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역습으로 나오는 순간 발이 빠른 김범수와 김진현이 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노경호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긴 다음에 김범수가 침투.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역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김범수 선수의 스피드를 수원 삼성이 제어를 많이 못했어요. 뭐 수원 삼성이 본인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김보경이 그동안 이제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걸 잘했는데 오늘 안 나왔고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역습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역습하는 장면인데 최전방에 있는 노경호 선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수를 끌어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및 이제 뭐 제로토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중앙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노려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전형적인 제로토브의 역할이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수원의 수비가 안산의 역습에 완전히 그냥 무너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윤성이나 백동규 수원의 수비수들이 약간 느린 편이다 보니까 이 역습 패턴에 대해서 물론 이게 1대1 막았지만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김범수 오늘 득점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범수의 스피드를 아예 제어를 못하니까 분명히 수원 선수들이 3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아예 방해를 못해요. 방해를 못하니까 쭉 끌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반칙을 해서 망정이지 반칙이 안 됐으면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었죠. 수원 삼성도 너무 공격수트를 많이 두니까 근데 이게 변성환 감독의 단점이에요. 17세 이하 대표팀 때 17세 이하 대표팀을 공격적인 팀으로 만들고 공격적인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17세 이하 대표팀이 역대급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죠. 실제로 양민혁 윤도영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17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니까 너무나도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 좀 명확하게 드러난 건데 수원 삼성이 어쨌든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건 좋고 공격 라인에 이제 선수를 많이 두면서 상대를 압박도 하고 앞쪽에서 이제 조금 볼을 많이 돌게 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선수가 올라갔다가 한 번만 돌파를 허용하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산의 선수들이 뒤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한 명 한 명씩 1대1로 붙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높은 라인에 수원의 선수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뚫립니다. 한 번 뚫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뭐 당연히 변성환 감독이 완벽한 감독은 아니니까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수비적인 이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감독이었고 17세 이하 대표팀도 그랬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이런 모습이 오늘 경기 나온 게 조금 더 변성환 감독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 득점이 나올 때도 보시면 똑같아요. 이 장면 보시면 일단은 수원 삼성이 여기서 뺏깁니다. 뺏기는 게 일단 안 좋았죠. 뺏겼는데 이 수비에 대한 대처가 안 돼요. 뺏기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노경호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에 김범수 오른쪽에 김진현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좌우로 뛰어나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른 선수 한 명이 공간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너무나 수월하게 돌파를 성공하면서 득점을 하는 안산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보면 수원도 이제는 물론 변성환 감독이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90분 내에서 아직 안 졌다. 하지만 2부 리그에서 지금 수원은 승리가 필요해요. 지금 안양과의 격차는 이미 많이 벌어졌습니다. 11점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안양이 한 경기를 덜했어요. 그리고 수원 삼성이 19경기를 했는데 앞쪽에 있는 아산 김포 18경기를 했고 그리고 전남은 17경기 2경기 차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밑에 있는 이랜드 충주 부천 다 수원보다 경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경기를 지금 많이 치러서 5등이지 산술적으로 보면 8등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 삼성도 무승부가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기는 축구를 좀 해야 되고 역습을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성환 감독의 보완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성환 감독이 역습에 대한 대비를 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이 결정을 못 짓는 것도 있다. 그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안산이 정말 충격적인 이 전술이거든요.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90분 내내 3명만 뒀습니다. 3명. 이게 안산이 코너킥 수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페널티 박스 안에 안산의 수비가 필드 플레이어가 3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공격 자원이 5명이에요. 공격 숫자 5 수비 숫자 3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코너킥을 차는 선수까지 있으니까 수원이 그러면 앞쪽에 6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잘라서 앞쪽으로는 반대로 수원 삼성의 필드 플레이어는 4명이 있는 거고 안산의 공격 숫자는 7명이 있는 거죠. 이게 안산이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코너킥 수비를 하는 건 우리가 앞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약간 도박을 한 거예요. 수원 삼성이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승률이 좋지 않고 결정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우리는 수비 숫자 조금 덜 두더라도 공격 숫자를 앞쪽에 많이 둬서 역습하겠다. 근데 수원 삼성이 여기서 수적인 우위를 못 살립니다. 여기서도 그냥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안산이 걷어내니까 걷어내자마자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들이 역습을 하기 시작하죠. 확실히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안산의 공격 숫자가 엄청 많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코너킥 할 때 공격 숫자가 더 많아요. 안산의 수비가 또 3명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코너킥을 높게 뛰어올렸을 때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나갈 때 이미 안산의 공격 숫자가 앞쪽에 많이 배치되면서 여기서도 역습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경기 막판이에요. 막판인데 여전히 안산은 수비가 3명입니다. 수원 삼성은 공격이 5명이에요. 이러면 사실 중간에 변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선수가 나가면서 한 명만 끌어내도 안쪽에 2명밖에 없거든요. 수비가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뻥 올립니다. 뻥 올리니까 여기서 그냥 올리는 볼은 당연히 머리로 걷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높게 떠오르는 볼은 1대1로 경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산이 여기서 또 걷어내요. 걷어내면 걷어내는 순간 이 순간부터 역습이 진행되면서 누가 봐도 지금 이 아래쪽에 수원 삼성의 공격수는 엄청 많고 안산의 수비는 없죠. 그러면 이 앞쪽에는 안산의 공격수가 많고 수원의 수비는 적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계속 역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런 이제 도박적인 장면에서 우리 박승수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하면서 저 이제 수비가 그래도 한 번 이제 망가지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원 삼성이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안산이 저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두면서 세트피스 전수를 짜올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수원 삼성을 살린 박승수 선수 이 박승수 선수도 아마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박승수 선수는 그 양민혁 윤도영 김명준 진태호 그 이제 그 세대 17세 이하 그 세대에서 한 살이 어려요. 양민혁 선수의 백업 자원 윤도영의 백업 자원 요정도 되는 그 자원이었거든요. 17세 이하 대표팀 때 오늘 나와서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 선수도 분명히 재능이 있고 경기에 뭔가 템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드리블 능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변성환 감독이 잘 안 풀리니까 차라리 그냥 밀리치를 빼버리고 박승수를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요런 선택들은 변성환 감독이 그래도 잘 가져간다. 그리고 박승수 선수가 이런 프로 무대에서 올라오자마자 사실은 최근 몇 경기 동안 계속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모습이 나와서 박승수 선수도 우리가 기대를 꽤나 많이 해봐도 되는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원 삼성은 슬슬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박승수 선수 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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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